안녕하세요.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. 저는 앙크루아트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CM립에 살고 있는데요. CM립에서 북쪽으로 70여km, 차로 약 2시간 정도 거리에 스탠딩 스톤으로 알려진 뿅따노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는 뿅따논의 스탠딩 스톤과 그 주변 풍경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높이가 낮은 작은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산 밑에는 조그마한 절이 있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낮은 언덕산을 올라갔네요. 유상한 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커스터딩 스톤을 올려 줍니다. 지점이 나오지않아 및 자리는 소금을 올려 줍니다. 깨보도 상대방도 남아줍니다. 불편도 지점을 올려 줍니다. 그릇바지 바 mysterious 분이 떨어져서 서 있는 돌들, 스탠딩 스톤이란 이름의 기이한 돌들이 언덕 위에 널그러져 있습니다. 거대한 사암 암석들에 있는 풍화된 물결문이나 돌들에 끼어 있는 조개 조각들을 보면 이곳은 수천년 전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Wang Ambassador과 열린 물결문의 깨끗에는 너무aient 많이 올리 Zum 마은ر 부숖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네요 이 뒤태의 여인은 누구일까요? 돌아오는 길에 홍따눈 주변에서는 사탕수수, 카사바, 고무농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사바 뿌리를 잘게 잘라 말린 후 우리가 알고 있는 타피오카 전분을 추출하지요 고무나무에서 고무수액을 얻어낸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시골 가옥의 모습도 담아보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